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이 끝까지 어깃장을 놓구나.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저 양반이 전에 하지 않던 일을 왜 하지? 안보 때문에 용산 친무실에 진해 협조하지 못하겠다? 언제 당신이 안보를 챙겼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전임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일반인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감행할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용이라는 것은 참으로 질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퇴임을 맡은 대통령은 권력을 추구한 정신으로서는 최고 정점까지 올라간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권력욕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늘 그래왔듯이 그가 하는 행동에는 순수함이나 진심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가 권력욕을 끝까지 발휘하는 것은 퇴임 이후에 그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은행에는 항상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재임 첫날부터 정권 재창출과 좌파 장기 접근의 목을 맨 대통령답게 그런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권력욕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권력욕을 계속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퇴임 이후에 안위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nsc 국가안전보장회에 좀처럼 참석하지 않던 문 대통령이 친무실 관련해서 일렸던 3월 20일 nsc 국가안전보장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 국방위원회 출석에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북한이 오랫만 하더라도 미사일을 10번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는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친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국방부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첫 작품인 용산으로의 친무실 이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6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어묵하게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대선 패배를 서륙하는 기회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면 그의 안의를 확보하는데 퇴임 이후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지층들의 결집을 도마련 신호탄을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패배의 충격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도 자신의 야망과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운했던 대선을 통한 정권 재창출과 좌파장기 집권은 물 건너가고 말았지만 문 대통령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서륙의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나온 행동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작품인 용산진무실 이전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면 성부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초장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코를 납작 눌려서 전국 주도권을 주겠다는 그런 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문 대통령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윤 당선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대방 즉 적들이 보통 악한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악한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전국을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 사건 그리고 중간에 적당히 뭉개되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명확하게 밝히는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봉쇄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아량이나 관대나 협치 운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서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거의 막 나가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안다면 결코 저렇게 그야말로 막 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눈에는 거의 정신줄을 놓은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물러나는 사람이 저렇게 내놓고 방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부정선거 방법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동원하게 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선관위는 철저하게 민주당 지배 체제하에 있습니다. 권력은 교체됐지만 국민의힘은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을 선관위 측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인은 아예 보고도 받을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간담회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무대책인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qr코드 사용 금지라든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용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요소를 관철시켜서 요일 1일 날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3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수용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 그 외에 나머지 두 개도 관철 돼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저렇게 아주 망나니 같은 이준석 일은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다니니까 정말 개차반 야당입니다. 행편없는 야당입니다. 이번에 제야에서 도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국민의힘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